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예빈이 형에 대해서 이런 뒷담화 토크를 잠깐 해볼까요? 예빈이는 약간 뭐가 좀 그래요. 다 좋은데. 숙소에서 보면 모르는데. 여보 하나만 걸쳐줬으면 좋겠다. 저 할 말 있는데. 왜요? 말이 길어요. 말이 길어요? 말이 안 끝나요. 아 재미도 없는데? 인터뷰하면 진짜 완전 길어져서 이제 계속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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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 완전 습고. 짱짱짱을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. 아 진짜? 거의 문제야. 예빈이 보고있어 보고있어. 끊고있어. 아 언니 그렇게 생각했구나. 얘가 제일 나쁘네요. 다같이 지금. 또 또 또 또. 예빈이는. 예빈이가 머리를 붙인 걸로 해놨고 있죠. 근데 머리를 잘 안 감아요. 아 진짜? 아 안돼. 아 정말. 아 정말. 그니까 저희가. 하루에 샤워를 할 수 있어요. 땀 많이 나네요. 땀 많이 나네요. 이제 그날 밤에 보통. 온다 온다 온다. 빨리 말해. 빨리 말해. 근데 밤에 아까는 안 감아요. 아 무서워요. 아 정말. 아 정말. 죄송한데 밖에 아까 다 들렸거든요. 아 네. 안 들려요. 안 들려요. 문 닫아주세요. 안 들려고요. 아 정말 예빈인가. 예빈양이 그렇게나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은 어떤 사랑을 잡고 있군요. 반칙이에요. 예빈양입니다. 아 정말. 아 감사합니다. 아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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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